자 이제 머리에 돌아다니는 방금으로 돌아다니는 아이유 아이유 왕 아이유 아아 아이유 아이유 하하하하하 이거 프레젠도 야호!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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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하유! 여기가 일본에서 유명한 로프트에요 로프트에요! 자아! 하유! 제주도! 제주도! 한라봉! 신화꽃장 이건 뭐에요?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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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일본 젤리 가게 왔는데 와 너무 많다 신화꽃장 신화꽃장! 맛있는 젤리 좀 소개시켜줘! 음... 그치? 하하하하 이거가 정말 맛있어 아! 이거 두개가 제일 맛있대! 오! 안녕하세요! 아! 네! 이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매장에서 맛있는 젤리를 투표중이여가지고 저희가 이거 하나씩 넣어봤어요!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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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유浅!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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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 엓지니엘에 하유! 여기가 헭oughing valves wifi! 한번 구경해봅시다 가자! 가자! 시나코짱 우리 지금 어디 가는거에요? 어? 주문이 있어요! 캔디아 고고! 가자! 아! 캔디아 고고! 오! 고고! 가자! 여기 시나코짱 가게래요 가자! 가자! 이거 또르르 같아 웰컴 웰컴 그 맛은 이거! 맛있다! 초코 아이스크림 바이유 하고 있는 상황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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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디스코가 나오지? 디스코 노래야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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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고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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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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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부터 마셔볼게요 하이 핑크 블루 짠 복숭아 무슨 맛이에요? 오픈 쿠키 꽃 모양 음 음 맛있다 쿠키 맛 하하하하 음 이거랑 이거랑 맛이 똑같아 하이 오렌지 캔디하고구에서 사온 쫀봉 할라봉 젤리 오 젤리가 길다 오 할라봉 냄새 난다 오우 오우 짠 음 음 아 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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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시고 겉에는 달아요 오 안돼 고맙습니다 핑크 그리인 이걸 쓰고 신화코정이랑 빨리 먹기 시합을 할 거예요 준비되어? 예 오케이 음 으음 으음 으악 에어 진짜 맛있어! 어때요? 맛있어! 마오미깐은 뭐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수다치같은 느낌 그리고 향이 프레쉬 맛있어 이게 굉장히 쫀득하고 부드럽고 진짜 과일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 청귤이랑 한라봉맛이 제주도 특산물 과일이어서 건강하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곤약이에요 곤약 건강해요 하이유는 메론 신나꺼와 이 친구 부드럽다 신나꺼 짱 하나 둘 셋 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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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유가 먹은거는 메론맛인데 겉에 신가루가 묻혀져있어서 새콤달콤해요 새콤달콤 무심마루와 구미깐 하이유 하이유가 먹은거는 메론맛인데 좋은 식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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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캔디하고구에서 하이유가 고른 젤리부터 먹어볼게요 오픈 수상수상 뱀짤리 진짜 하나도 이씨 해야되데 애가 많이 받아갔뀔이롱 무슨 맛이지 맛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헉 스파이더 에어우 э어우 Williams 웰 jack 괜찮아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하유 시내코가 에덴드 오후시네 오픈 우와 음 이게 부드러운데 손덕하네 체리? 체리 아 체리 짠 쿠키 바닐라 쿠키 바닐라 하이유 오늘 하이유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워 고마워 고마워 또 만나요 안녕